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9월 10일 열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37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사직한 17교국 금산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화평스님과 22일 사직한 직능대표 문화분야 태원스님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한거해제일 다음주 목요일인 9월 10일 17대 중앙종회 보궐선거일로 확정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자격심사는 24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